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가난한 한 남자가 아버지의 제사날이 되자 고민 끝에 아버지의 신주를 들고 시장에 가서 제사를 지내드립니다. 가난하여 좋은 것을 해드리지 못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끝까지 효를 다하는 마음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이어서 너무 게을러 굶어 죽은 사람, 힘자랑을 하다 망신을 당한 사람, 은혜가픈 용 등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으시며 행복한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시장에서 지낸 제사 옛날 옛날에 평안도 지방에 한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워낙 가난해서 제사를 지낸 형편이 못되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 사후의 영혼이라도 잘 잡수시도록 제사를 잘 지내고 싶었지만 마음만 가득할 뿐이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사 날이 돌아왔어요. 선비 내외는 걱정을 하였습니다. 추운데 불을 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시원치 않은데 제사를 잘 지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어요. 찬바람이 마구 붑니다. 선비는 고민을 하다가 사당에 들어가서 신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주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새긴 영혼의 이름패인데 크기가 손바닥만한 참나무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보관해 두었다가 제사를 지낼 때 그 앞에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사진 같은 것입니다. 선비는 신주를 소매 속에 넣었어요. 겉으로는 아무런 표도 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장터로 갔어요. 섰다 대목이라 사람들이 설 준비를 하느라고 붐볐습니다. 좋은 음식거리도 많았어요. 명절 무렵에는 제수를 장에서 많이 팝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이 불효자식 때문에 돌아가셔서 명절날에도 잘 잡수시지 못하는구나. 나는 언제나 제사를 잘 지낼 수 있을까? 선비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선비는 먼저 어물전으로 갔어요. 좋은 생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저런 것을 사다가 제사를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비는 소매에서 신주를 반쯤 꺼내어 생선 쪽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신주에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이 바쁘기도 하고 선비가 태어냈으므로 시장 구경을 하는 줄 알고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여기에서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잡수십시오. 흠향하소서. 아버지, 저것이 명태입니다. 잡수십시오. 저것은 조기입니다. 저것은 홍합입니다. 저것은 멸치고요. 아이고, 저기에는 큰 대구 한 마리가 걸려있군요. 이것은 문어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선비는 다음에는 과일 가게로 갔습니다. 또 신주를 반만 꺼내서 아버지를 부르며 소곤거렸습니다. 아버지, 저것이 대추입니다. 빨갛고 큰 것이 아주 재상에 어울립니다. 이것은 밤입니다. 이것은 배고요. 골고루 잡수십시오. 선비는 다음에 나물가게로 갔습니다. 아버지, 많이 잡수셔요. 여기에 도라지 나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나물, 저기에 고사리 나물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시장에 다니면서 아버지 신주에게 말하던 선비는 시장을 나가면서 이제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쌀밥하고 국은 집에 있으니 거기 가서 잡수시지요. 선비는 집에 와서 김치, 나물 몇 가지, 쌀밥 한 그릇과 무탄국으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나물 몇 가지만 올린 초라한 상입니다. 고기랑 과일은 낮에 시장에서 잡수셨지요. 그러니 그냥 잡수십시오. 그러면서 선비 내외는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남들은 명절이라고 즐거워하는데 이들 부부는 씁쓸하게 제사를 지냈지요. 그래도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만은 남못지 않았습니다. 선비 내외는 제사상을 물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날 밤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대단히 만족하신 얼굴이었어요. 예야, 오늘 내 제삿날 잘 먹었다. 오랜만에 여러 가지 값진 것을 배불리 먹었다. 그 넓은 시장에서 이것저것 다 먹었으니 어찌 배가 부르지 않겠느냐. 내가 네 심정을 어찌 모르겠느냐. 아들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노여워하실 줄 알았는데 만족하다고 하시니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아버님, 소자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니다. 원래 내가 제산을 너에게 남겨주지 못했으니 다 내 잘못이지. 봄이 되거든 마을 하천가에 있는 모래 자갈밭을 일구어서 논농사를 짓고 뒷산 빗 아래 있는 밭을 일구어서 밭농사를 지어라. 금년에 풍년이 될 것이니 뭐 쓸 땅을 개관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사라졌습니다. 깨고 보니 꿈이었어요. 부인도 잠을 깨웠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같은 꿈이었습니다. 부인에게는 귀한 아들까지 점지해 주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새해가 되었어요. 선비는 팔을 걷어올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런 쓸모없는 땅을 일구어서 무엇 하느냐고 하면서 자기들 논밭을 붙이라고 하여도 아버지가 현모하여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개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냇물가에서 내일은 산기슭에서 부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한 보람이 있어 그 해에 풍년이 들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리 앞날을 잘 알았느냐고 여러 사람이 물었지만 선비는 미소만 지었지요. 이제 식량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형편이 좀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듬해에는 작년에 손댄 곳을 더 넓혔습니다. 차차 재산이 내려갔습니다. 옛말에 소복은 재근이고 대복은 개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부자가 되는 것은 부지런히 제일 일하는 말입니다. 나라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는 하느님이 미리 정해주지만 작은 부자는 본인의 부지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부지런히 일한 결과 차차 부자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귀한 옥동자도 낳았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집안 형편도 피어서 남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더욱 받들고 제사를 더욱 잘 지냈습니다. 사람들도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부모를 저렇게 위하여서 잘 사는데 살아계신 눈앞의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하면서 너도 나도 부모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효자 동네로 소문이 나고 부자 마을이 되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시장에 가서 신주에게 제사를 드렸겠습니까마는 그 정성이 그처럼 지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선비의 아들이 자라서 나중에 크게 된 것은 물론이고 선비 내외도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쇠로 새끼꼬는 대장장이 옛날 어느 마을에 힘이 센 농부 하나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장사여서 무거운 벼섬도 거뜬히 들어올렸어요. 그리하여 시름판에 가면 늘 황소를 타왔습니다. 힘이 이렇게 세자 늘 그것을 뽐내고 다녔지요. 그리고 누구 힘을 겨를 사람이 없을까 하고 마음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장사는 호미를 사려고 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호미를 파는 대장간으로 들어서니 대장장에는 곱사등이였습니다. 등이 호미처럼 굽은 곱사등이가 호미를 만드는 것을 보니 참으로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는 대장장이를 좀 놀려주고 싶은 심술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사가 힘을 주어 호미를 쥐자 그 단단한 쇠가 마치 엿가락처럼 눅진눅진하게 쫙 펴졌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좋은 본부기가 되었습니다. 이봐요 곱사등이 당신 등도 이 호미처럼 쫙 펴보시오. 보기 꼴사납단 말이오. 장사는 대장장이를 보고 이렇게 놀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대장장이는 놀림을 받고도 잠시 동안은 잠자코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 펴놓은 호미를 소나기 속에 넣었습니다. 대장장이는 그 펴놓은 호미를 휘어잡아 베베 새끼를 꼬았습니다. 쇠로 새끼를 꼬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도 힘자랑을 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장장이를 깔보던 장사도 이 광경을 보자 그만 귀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형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형님을 몰라보고 아까는 너무나 큰 신뢰를 했습니다. 장사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이야 발이야 하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뽐내기만 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이윽고 대장장이가 엎드리고 있는 장사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장사의 어깨를 가벼이 두드렸습니다. 이봐 젊은이 일어나게나 자네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쭐거려서는 못쓰는 법 나도 옛날엔 자네 이상으로 힘 깨놨었지. 하지만 그 힘만 믿고 우쭐거리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이렇게 겁사등이가 되었다네. 모두가 어리석었기 때문이 아닌가. 예로부터 나무 타기 잘하는 놈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물질 잘하는 놈은 물에 빠져 죽는다고 했지. 자네 내 말 알아듣겠는가. 예 형님 알겠습니다. 앞으론 절대로 쓸데없는 힘자랑을 하지 않겠습니다. 형님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리하여 장사는 그 뒤로 정말 힘자랑을 하는 일이 없었답니다. 굶어 죽은 게으른 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게을러서 손끝 하나 움직이기를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게으른지 변속하기가 싫다면서 요강을 방에다 들여놓고 오줌을 누웠습니다. 그리고 1년 12달이 가도 세수하는 일이 없었으며 숟가락질 하는 것을 귀찮아해서 밥도 아내가 떠먹여 주어야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 대신 두부 장사를 하여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남편이 몹시 미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는 아주 먼 데로 두부 장사를 하러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걱정이었습니다. 워낙 찬성이 게으르기 때문에 자기가 없는 사이에 밥을 떠먹여 줄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봐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뱅이 아내는 남편이 그동안에 굶어 죽지 않을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해 보았지요. 그런데 참으로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게으름뱅이 아내는 노릇노릇 콩고물이 묻은 인절미를 만들었습니다. 고소한 콩고물이 묻어 퍽 먹음직스러웠지요. 아내는 그것을 실에다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타일렀어요. 여보, 내가 먼 데까지 장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며칠 동안은 집에 못 올 것 같아요. 그럼 내 밥은 누가 떠먹어 주지? 가지 마라. 난 싫단 말이야. 하지만 장사를 해야 우리가 먹고 살지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당신이 굶지 않게 이렇게 인절미를 실에다 꿰어 달아놓았어요. 자, 이것을 목에다 걸어두고 갈 테니 배가 고프면 떼어서 잡수셔요. 잊지 말고요. 내 말 알겠어요? 알았단 말이야. 이리하여 게으름뱅이 아내는 떡거리를 자기 남편에게 걸어주고 장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하고 다니면서도 늘 마음은 집에 있는 남편에게로 쏠렸습니다. 워낙 게을러서 그 떡을 먹기나 하는지 걱정스러웠어요. 며칠이 지난 뒤 아내는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참으로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죽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떡거리를 살펴보니 자기가 달아주고 간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게을러서 그것조차도 떼어먹지 않고 그대로 굶어 죽었던 것입니다. 은혜가픈 용 옛날 깊은 산구리 일찍이 부모를 여인 어떤 총각이 혼자 살았습니다. 이 총각은 마음씨가 매우 어질고 착했으며 일도 부지런히 했지요. 어느 날 총각은 깊은 산골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힘이 들어 이마에는 구슬같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총각은 좀 쉬었다가 하려고 잔디 위에 주저앉아 땀을 배수건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부스럭부스럭 낙엽을 헤집고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총각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두 혀끝을 비비면서 참으로 뜻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총각 하나도 놀랄 것 없어. 나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려고 이산에서 수도를 하고 있단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니? 그러면 나도 총각을 도와줄 테니 말이야. 그래? 처음 듣는 이야기로구나. 아니, 나도로 무엇을 도와달라는 거니? 어디 말이나 좀 해보아라. 그럴게. 그러자면 우선 내가 하고 있는 수도 이야기부터 해야겠구나. 내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자면 천명에 처녀의 똥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것도 이제 막 누워 뜨끈뜨끈한 똥이라야 되거든. 나는 오늘날까지 999명의 처녀똥을 먹었는데 아직 한 명의 처녀똥을 먹지 못했어. 그래서 아직 용이 못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 한 명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똥을 눌대를 보지 않으면 그것이 어른똥인지 아이똥인지 그리고 처녀똥인지 부인똥인지 통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 종각이 그 뜨끈뜨끈한 처녀의 똥을 좀 구해다 줄 수 없을까? 듣고 보니 참 딱하기도 하려니와 웃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처녀똥이 왜 그렇게도 구렁이들에겐 소중한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글쎄 말이야 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참으로 딱하구나. 종각 나를 꼭 도와줘. 그 은혜 잊지 않을게. 그런데 꼭 처녀똥이라야 하니? 음 그러니까 어렵지. 그것도 이제 간눈 뜨끈뜨끈한. 종각은 얼마 동안은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만있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종각은 두 눈을 크게 뜨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랐나 봅니다. 종각 어서 말해봐.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속시원히 들려줘. 네가 우리 집으로 따라오면 돼. 아 아니 내가 종각네 집으로 그럼 종각네 집에 처녀가 있단 말이야. 아니야 우리 집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살아. 그럼 전여도 없는데 내가 종각네 집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 그것도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렁이의 이야기가 옳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앞집에 예쁜 처녀가 살거든.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그래서 나를 종각네 집으로 가자고 했구나. 응 그런데 말이야 그 처녀에겐 이상한 버릇이 있단 말이야. 아니 어떤 버릇인데 종각은 얼른 대답을 하지 않고 연방 벙글거리 위만 했습니다. 종각 혼자만 웃지 말고 그 처녀의 버릇을 얘기해봐. 자꾸 웃음부터 나오네. 그 처녀가 말이야 늘 아침마다 자기 집 뒷곁에 와서 똥을 논단 말이야. 우리 집과 그 처녀 집 사이에는 낮은 담이 있는데 우리 집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 참으로 우습지 않아. 다 큰 처녀가 뒷간에서 똥을 눕지 않고 꼬마들처럼 뒷곁에서 눈이 말이야. 그래 그거 참 우습구나. 그러니 네가 나를 따라가 그 토단 밑에 숨어 있다가 처녀가 똥을 누고 가면 주워 먹으란 말이야. 구렁이가 듣고 보니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리 하여 구렁이는 그날로 총각을 따라 총각 내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담을 넘어가서 처녀 집 뒷곁 단밑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구렁이는 이제 뜨끈뜨끈한 처녀의 똥을 마지막으로 먹고 용이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침내 먼동이 트고 새벽이 되었어요. 구렁이가 눈을 부릅뜨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녀가 뒷곁으로 달려오더니 급하게 주저앉아 똥을 놓습니다. 이것을 본 구렁이는 스르르 또리를 풀었습니다. 이때 처녀가 똥을 다 누고 집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태를 놓칠세라 구렁이는 금방 그 똥무더기로 달려가서 처녀의 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신이 푸들부들 떨리며 기운이 용소슴 쳤습니다. 구렁이는 똥을 먹자 이번에는 담을 넘어와서 총각을 불렀습니다. 총각 총각 나는 이제 마지막 천명째 처녀 똥을 먹고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돼. 다 네가 나를 도와준 덕분이야. 자 이제는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차례야. 어서 말해봐. 무엇이든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응 고마워. 하지만 내 소원은 참으로 어려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무엇인데 사양하지 말고 말이나 해보아. 총각은 뒤통수를 글쩍글쩍 몇 번 긁었습니다. 쑥스러워서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실은 말야 나는 아직 장가를 못 들었거든. 참 아직 총각이라고 했지. 그런데 말이야 장가들 색시감이라도 보아둔 데가 있니? 내 딴에는 보아두었지만 색시 아버지가 아주 못된 사람이야. 남을 깔보고 거만해서 나 같은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 도대체 누구네 집 딸인데? 웃지마. 바로 조금 전에 똥을 누워간 그 처녀야. 난 그 처녀를 좋아하지만 나같이 혼자만 사는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내겠어? 아니 그건 염려하지마. 나는 뭐 대단히 어려운 청인줄 알았지. 그까짓 일이라면 문제없어. 총각은 구렁이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앞집 처녀에게 장가 듣는 일이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하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콩닥거리며 꾸꾸찌 찡해왔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야? 그러자 구렁이는 충각 가까이로 바짝 다가서더니 한참 동안 귀연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충각은 연방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구렁이는 한참 동안 비밀 이야기를 충각에게 들려주었어요. 이었고 이야기가 다 끝나자 구렁이는 우렁찬 소리를 지르며 날개가 돋더니 하늘로 날아올라 갔습니다. 충각은 용이 되어 멀리 사라져간 구렁이를 바라보고 섰다가 한참 만에야 제정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도 구렁이가 가르쳐준 대로 앞집 처녀와 장가를 준비나 해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충각은 그 길로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름다운 장기 세 개를 주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다 구렁이가 귀연말로 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앞집 처녀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이 되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앞집 처녀가 또 뒷곁으로 와서 똥을 누고 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충각은 지체하지 않고 얼른 담을 넘어갔어요. 그러고는 그 처녀의 똥무더기에다 어제 좋은 꽁기 세 개를 꽂아두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구렁이가 시킨 일이었어요. 그런데 똥을 누고 가던 처녀의 사타구니에서 참으로 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끼익 끼익 꾸르르 처녀가 걸을 때마다 이런 괴상한 소리가 사타구니에서 났습니다. 처녀는 하도 이상해서 온 마당을 걸어 다녀 보았어요. 그러나 처녀가 걸을 때마다 마치 꿩이 날면서 우는 것 같은 꿩 소리가 연방 나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큰일이 났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시집도 못 가게 되었으며 창피해서 문박 출입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날로부터 처녀는 방 안에 누워 근심에 쌓였습니다. 가족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한편 뒷집 총각은 속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렁이가 일러준 대로 했더니 일이 어김없이 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될 것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처녀집 가족들은 이와는 반대로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시집을 보내야 하는 딸의 사타구니에서 괴상한 소리가 나니 남 부끄러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용하다는 의문을 몰래 불러서 이 병을 고쳐보려 했으나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처녀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다 방을 써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누구든지 딸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사위로 삼고 살림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지요. 방이 나붓자 나날이 많은 총각들이 다녀갔으나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처녀와 처녀의 가족들은 한숨만 쉬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뒷집의 그 총각이 처녀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처녀의 병을 낫게 해보겠노라고 자청했지요. 여보게 돌아가게 자네보다 몇 배나 훌륭해 보이던 총각들도 못 고치고 돌아갔네. 원 자네가 무슨 재주로 내 딸의 병을 고친단 말인가. 아저씨 어쨌든 제가 한번 고쳐볼 테니 제게 맡겨주세요. 속는 샘치고 제게 맡겨보십시오. 그러나 처녀의 아버지는 살레살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처녀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을 졸라댔습니다. 여보 저 총각에게 맡겨봅시다. 아 믿져봐야 본전 아니요. 고집부리지 말고 한번 맡겨봅시다. 아 누가오 그 애의 병이 거뜬히 나을지 처녀의 어머니가 이렇게 졸라대자 처녀의 아버지도 입맛을 쩝쩝 다시더니 못 이긴듯이 아내에게 미루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뒷집 총각은 처녀의 두 발을 한참 동안이나 주무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걸어보셔요. 그러면 틀림없이 끼익 소리 하나는 안 날 것입니다. 끼익 끼익 끄르르 가 아니라 끼익 끄르르 이렇게 날 것입니다. 그러고는 내일 다시 오겠다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듣고 보니 아무래도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내일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었지요. 한편 자기 집으로 돌아온 충각은 전에 구렁이가 균말로 시킨 대로 그날 밤에 처녀의 똥 무더기에 꽂아둔 껑기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버렸습니다. 마침내 이튿날이 되었어요. 뒷집 총각이 앞집으로 가자 처녀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총각이 뜰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부모들이 총각의 두 손을 꽉 부들었습니다. 고맙네 자네 말이 맞았어 저 아이 병이 한 가지는 나았다네 제발 내 딸아이의 병을 마저 거쳐주게나 충각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셔요 제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충각은 다시 처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그날도 두 정강이를 한참 동안 주물렀습니다. 아저씨 내일은 또 한 가지의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끼익 끼익 소리는 다 없어지고 끄르륵 소리만 날 것입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충각은 그날도 밤중에 담을 넘어가 구렁이가 일러진 대로 껑깃 하나를 뽑아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충각이 처녀 집으로 가자 또 야단법석 이었어요. 충각은 그날은 처녀의 두 허벅지를 한참 주물러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은 처녀의 똥무더기에서 껑깃 하나를 마저 뽑아 던졌습니다. 이 모두가 구렁이가 시킨 그대로였지요. 충각은 충각은 그날 밤이 어섯 세기를 기다렸습니다. 구렁이의 말맞다나 이제 처녀의 병이 완전히 나아 그녀와 결혼할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충각은 그 구렁이를 전에 잘 도와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침이 되었어요. 충각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집 처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온 집안에 찬바람이 일고 있었습니다. 충각을 보아도 그 집 가족들은 본체만체였습니다. 아저씨 이제 따님의 병이 다 나왔지요? 자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대개 따님과 저를 결혼시켜 주십시오. 못하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못한다고 하지 않는가? 내 딸이 어떤 딸인데 자네처럼 부모도 없는 종각에게 맡기겠나? 아저씨 그러면 약속이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썩 물러가게 내 딸 병을 고쳐준 군대 대해선 응당 그만큼의 사례도 하겠다마는 실진만은 보낼 수가 없단 말이야. 총각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죽음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녀의 병을 다시 줄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는 법을 구렁이에게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총각은 그날 밤 밤을 넘어가서 처녀의 똥무더기에다 껑기 세 개를 다시 꽂아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우스워서 하마터면 큰소리를 낼 뻔했습니다. 총각은 그날 밤 태연하게 잠을 잤어요. 총각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앞집에서는 또 난리가 난 듯 했습니다. 그래도 총각은 모른 채 하고 자리에 누워 있는데 이웃구 앞집 처녀의 부모가 등불을 켜들고 충각집으로 왔습니다. 여보게 잘못했네 우리를 용서해 주게나 우리 딸아이의 병이 다시 도졌다네 이것을 보면 자넨 하늘이 내린 사람이오 우리 딸아이와는 전생연분인가 보네 부디 딸아이의 병을 고쳐서 결혼을 하게 이러면서 총각의 손을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부지런한 총각은 그 이튿날로 처녀의 병을 다시 고쳐주고 결혼했으며 그뒤 오래도록 잘 살았답니다. 새들의 말을 알아듣는 아이 옛날에 새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서당에 가는데 나무 위에서 까마귀가 요란하게 울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귀에는 그저 까옥 까옥 하고 들릴 뿐이었지만 아이의 귀에는 사람이 죽었다 저 집에 사람이 죽었다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이는 그 집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과연 그 집에는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아이는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오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쿠 사람이 죽었다. 마침 대문 앞을 지나던 어떤 사람이 이 아이를 붙잡았어요. 네 이놈 니가 사람을 죽였지? 아이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저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저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까마귀가 이 집에 사람이 죽어 있다고 하기에 들어와 본 거예요. 아이가 차근차근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아이는 광가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원님은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었어요. 듣고 보니 모두 일리가 있었습니다. 원님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처했습니다. 원님이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제비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마 끝을 보니 어미 제비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죽고 있었어요. 원님이 무릎을 지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난 거예요. 원님은 사람들 모르게 얼른 새끼 제비 한 마리를 잡아 소매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를 불러 어미 제비가 뭐라고 하는지 물어봤어요. 아이는 귀 기울여 어미 제비의 울음소리 듣더니 말했어요. 예 어미는 원님께서 자기 새끼를 데려가 소매 속에 넣었다고 합니다. 빨리 새끼를 돌려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원님은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새들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을 죽일 아이가 아니다. 원님은 아이를 풀어주었어요. 이 일이 있고 얼마 뒤 이웃 청나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선의 인재를 급히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원님은 임금에게 말해서 아이를 청나라로 보냈습니다. 청나라에서 조선의 인재를 찾은 이유는 청나라 황제가 옥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그 임금 도장인 옥세를 찾아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자기는 새들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재주만 있었지 잃어버린 옥세를 찾는 재주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라의 체면도 잊고 해서 못한다고 할 수도 없었지요. 아이는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며칠 동안 끙끙거리며 생각을 해보았지만 옥세를 찾아낼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날짜는 빨리 지나가서 약속한 날이 벌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내일 못 찾아내면 아마 죽겠지. 아이는 답답한 마음이 크게 소리치며 방바닥을 손으로 쾅쾅 쳤습니다. 그때 방 밑에서 누군가가 뛰어나와 넙죽 엎드렸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 사람은 바로 옥세를 훔쳐간 도둑이었어요. 도둑은 조선에서 인재가 왔다고 하니까 동정을 살피기 위해 아이가 자는 방 밑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깜짝 놀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물었어요. 당신이 옥세를 훔쳐갔나요? 예 제가 훔쳐갔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도둑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정신없이 빌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인가요? 제 이름이 아마입니다. 도둑의 이름을 들은 아이는 그제서야 어찌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내일이면 아마 죽겠지 라고 했던 말을 이 도둑은 자기가 잡혀서 죽는다는 소리로 알아들었던 겁니다. 옥세를 내놓으세요.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멀리 도망가세요. 아이가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둑은 품 안에서 옥세를 꺼내 두 손으로 아이에게 바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서 가시오. 아이가 옥세를 받고 도둑에게 손짓을 하자 도둑은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다음날 아이는 옥세를 청나라 황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황제는 기뻐하며 아이에게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하라고 했지요. 몇 번을 물어도 아이는 소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온갖 보물로 큰 상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보물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이가 막 압록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옥세를 훔쳐갔던 도둑이 나타나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난 당신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어째서 은혜도 모르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네가 진짜 인재라면 내 주먹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맞춰보아라. 알아맞추면 살려주마. 도둑이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주먹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리가 없었지요. 이제 이 개구리는 죽었구나. 아이는 힘없이 말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의 어릴 때 별명이 개구리였거든요. 도둑은 아이의 말에 깜짝 놀라며 주먹을 펴 보였습니다. 도둑이 주먹을 펴니 그 속에서 개구리가 폴짝 뛰어나왔어요. 과연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다. 이제 나쁜 짓은 그만하고 제발 착하게 사세요. 아이는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아이가 나라를 빛냈다며 평양 감사 벼슬을 내려주셨습니다. 아이는 평양 감사가 되어 백성을 지혜롭게 잘 다스렸 답니다. 함정 함정에 빠진 호랑이와 두꺼위의 재판 한 스님이 호젓한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누가 날 좀 구해주시오 스님이 깜짝 놀라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어서 나 좀 구해주시오 호랑이 목소리였어요. 스님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저런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함정에 빠져있는 것이었어요. 스님은 안됐다는 표정만 지을 뿐 호랑이를 구해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스님을 본 호랑이가 애원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널 살려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만일 너를 함정에서 빼내주면 나를 잡아먹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 못 꺼내주겠다. 호랑이는 두 발로 싹싹 딜었어요. 아닙니다. 스님 저를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을 어찌 잡아먹겠습니까. 제발 좀 꺼내주세요. 스님은 착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짐승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도 있는 터라 호랑이를 꺼내주었습니다. 스님과 반대로 호랑이는 몹쓸 짐승이었어요. 함정에서 나오자마자 태도가 싹 바뀌는 거였어요. 으흥 오늘은 재수가 없었다. 배가 고픈데 마침 잘됐다.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가 그렇게 말하며 스님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스님은 어이가 없었지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너를 살려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호랑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배가 너무 고파서 할 수 없어. 약속 따위를 지킬 수가 없단 말이야. 스님이 호랑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우리 재판을 해보자. 만약 내가 재판에서 지면 그때는 잡아먹혀도 할 말이 없다. 스님과 호랑이는 재판을 하러 갔습니다. 얼마를 가다 보니 소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스님이 소에게 말했어요. 이봐 소야 내 말 좀 들어보아라. 내가 이 호랑이를 함정에서 살려주었는데 호랑이는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구나. 이것이 옳은 일이냐. 네가 판결을 내려다오. 안타깝게도 소는 스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소를 평생 부려먹다가 잡아먹지 않느냐. 그러니 잡아먹어도 괜찮다. 소의 판결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신이 났지요. 어떠냐. 할 말 없지. 스님은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도 억울하니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에는 소나무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소나무도 역시 스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우리 소나무를 베어다가 뗄감으로 쓰지 않느냐. 그러니 잡아먹어라. 스님은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 억울하니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도 내가 지면 그땐 잡아먹어라. 마침 두꺼비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두꺼비야 네가 반결을 내려다오. 두꺼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함정이 있던 그 자리로 가봅시다. 두꺼비야 스님과 호랑이는 함정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에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두꺼비의 질문에 호랑이가 으스대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저 함정 속에 있었지. 두꺼비가 함정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오. 호랑이는 함정 속으로 뛰어들어 갔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함정에 빠지자 두꺼비는 말했어요. 자 스님 이제 재판이 끝났으니 스님 갈 대로 가십시오. 나는 바빠서 먼저 가겠습니다. 두꺼비는 호랑이를 흘깃한 번 보고는 느릿느릿 걸어갔어요. 그때서야 호랑이는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함정에 빠진 호랑이는 소리쳤습니다. 어 이봐 그냥 가면 어떡해 나 좀 꺼내줘 이번에는 정말로 안 잡아먹을게 스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재빨리 도망갔습니다. 호랑이는 함정 속에서 온갖 짓을 다해서 간신히 밖으로 나왔지요. 호랑이는 두꺼비를 잡으러 쫓아갔습니다. 워낙 걸음이 느린 두꺼비는 얼마 도망가지 못하고 잡히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씩씩대며 악을 썼습니다. 요 놈 니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요 조그만 놈이 나를 놀려 잡아먹고 말대다. 두꺼비는 웃으면서 느리 느리 말했어요. 이봐 호랑이야 날 잡아먹어도 너무 작아 배가 부르겠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자 집에는 내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니 우리 식구 다 잡아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겠니 우리 집으로 가자 호랑이는 좋다고 하며 두꺼비를 따라갔습니다. 두꺼비의 집은 커다란 바위 밑에 있었습니다. 집 앞에 온 두꺼비는 말했어요. 여기가 내 집인데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들어가서 마누라랑 새끼들을 불러올 테니까 집안으로 들어간 두꺼비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기다리던 호랑이가 두꺼비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호랑이는 또 속은 거였어요. 너무나 약이 올랐습니다. 호랑이는 두꺼비 집을 부수겠다고 큰 바위를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큰 바위에 깔려 호랑이는 끄끄내 죽고 말았답니다. 금을 낳는 손 옛날하고도 옛날 그 옛날의 일입니다. 어느 시골에 매우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이 집안은 대대로 가난하여 찬바람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먼 곳에 사는 친척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친척은 가난하게 사는 이 사람을 보자 치근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게 정말 고생이 많네. 자네같이 마음씨 꼽고 부지런한 사람이 이렇게 못 살다니 어디 말이나 되나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닙니다. 제가 태어날 때 복을 타지 못해서 그런가 봅니다. 어때 내 말 듣겠나 매일 밤 자정에 뜰에다 자리를 깔고 정한수 떠놓고는 천지신명께 치성을 드려보게 자네같이 여진 사람은 치성이 지긋하면 하늘도 소원을 들어줄걸세 이렇게 권했습니다. 사실 옛날엔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이 많았지요. 기뻐도 슬퍼도 천지신명께 아래고 자기의 소원이나 꿈이 이루어지도록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친척이 돌아가자 가난한 사람은 친척이 권하는 대로 매일 밤 천지신명에게 치성을 드렸습니다. 엎드려 엎드려 삼가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저의 소원은 그저 금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저의 손이 닿는 것은 모두 금이 되게 해주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이렇게 말하며 절을 하였습니다. 골똘이 금덩어리만을 생각하며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지쳐 쓰러질 때까지 무수히 되풀이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사람은 지쳐서 마침내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내려다보니 절을 할 때 손을 짚었던 자리가 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어요. 이것을 본 가난뱅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난뱅이는 일어서서 덩시덩시 춤을 추었어요.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 천지신명도 고맙고 며칠 전에 찾아왔던 그 친척도 고맙게 이를 때 없었습니다. 사실 그 친척이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뱅이는 한참 동안 춤을 추다가 마루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기둥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기둥이 금기둥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난뱅이는 눈이 번쩍 띄었어요. 이번에는 마루를 만져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루도 금마루로 바뀌었어요. 가난뱅이는 모든 것이 금으로 바뀌어 가난뱅이 하늘이라도 올라간 듯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가난뱅이는 이 기쁨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알려야겠는데 그날 밤엔 아내도 아이들도 집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낮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고 없었지요. 친정에 가서 양식이라도 얻어온다면서 갔는데 그날 밤은 친정에서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가난뱅이는 이럴 때 하늘이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헐헐 처갓집으로 날아가 이 기쁜 소식을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에게 전할 수도 있으련만 가난뱅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찌그러진 농이며 반지꼬리가 눈에 띄었어요. 손때가 묻고 일그러져 참으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난뱅이는 얼른 그것들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그러자 그것들도 그 순간 누런 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벽을 만지고 방바닥도 만졌습니다. 그것들 역시 만지는 순간 다 금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이든지 손에 닿기만 하면 다 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난뱅이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나 기뻐서 도저히 그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뱅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밤이 새어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동만 트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들어 놓고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오면 깜짝 놀라고 기쁘게 해주려고 했지요. 이제 아내가 양식을 얻으러 친정에 가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마침내 날이 새어 아침이 되었어요. 가난뱅이는 뜰로 나갔습니다. 뜰에 있는 담이며 나무를 손으로 만져 모두 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 온 집이 누렇게 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난뱅이는 이때 배가 고파서 뭐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솥을 열어 안을 보려 는데 솥이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솥 안에 든 밥그릇을 드러내니 밥그릇과 밥이 다 금으로 바뀌었어요. 가난뱅이는 배가 고파도 이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는 물이라도 떠먹으려고 물을 뜨니 이번에는 물도 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가난뱅이의 아내와 아이들이 양식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난뱅이는 아내와 아이들을 덥석 잡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이 또 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다 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가난뱅이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먹으려 해야 먹을 수도 없고 가족들까지도 금으로 바뀐 이상 금이 있기로 서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난뱅이는 이제 금도 지긋지긋 했습니다. 땅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내어놓아라. 저 누런 금도 모두 가져가거라. 가져가거라. 가난뱅이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순간 가난뱅이는 눈을 반짝 떴어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안수를 차려놓은 소반 앞에서 아까 연달아 절을 하다가 지쳐서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그동안에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가난뱅이는 꿈인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만약 꿈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끼치고 온몸이 떨렸어요. 기제서야 가난뱅이는 지금까지의 자기의 소원이 너무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란 헛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 분수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깨우쳤답니다. 괴물의 새끼 사랑 아주 오래전 일이었어요.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먼 곳으로 길을 떠난 남자들이 있었어요.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가던 남자들은 풀이 우거진 무릉덩이를 발견했습니다. 무릉덩이 돌레이는 갈대가 가득 했어요. 남자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갈대 뿌리가 양파만큼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재로 였어요. 그래서 갈대 뿌리를 모아 마을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남자들은 무릉덩이로 들어가 갈대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허투루 서도 되나? 가서 아이들과 여자들을 데려와 이 일을 하라고 하고 우리는 낚시를 하는 게 어떨까? 이 말에 다른 남자들은 흔쾌히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낚시줄과 미끼를 준비했어요. 사람들은 벌레를 미끼로 섰습니다. 단 한 사람 저녁 먹을거리로 날고기를 가져왔던 사람만 빼고요. 이 남자는 다른 사람 몰래 날고기를 미끼로 서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낚시줄을 들이온 사람들은 물고기가 물지 않아 긴 시간을 기다려 했어요.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날고기를 미끼로 쓴 남자의 낚시줄이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남자는 큰 물고기가 걸렸다고 생각하며 줄을 꽉 잡아당겼어요. 미끼를 문 물고기의 힘이 너무 세서 제대로 버티고 설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러다가 자기도 물에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도와줘 너무 힘이 세 남자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낚시줄에 걸린 것을 보고는 모두 덜덜 떨며 겁을 먹었어요. 낚시줄에 걸린 것은 길고 넓은 꼬리와 두 개의 뿔을 가진 이상하게 생긴 괴물이었어요. 그 괴물을 말로만 듣던 버닙의 새끼였습니다. 사람들은 버닙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늪에 산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나 그냥 놔줘 낚시줄을 놔! 놀란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남자는 낚시줄을 놓지 않았어요. 남자는 버닙 새끼를 잡겠다며 버텼어요. 어미 버닙이 새끼 버닙을 구하려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지만 남자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창을 던지며 어미 버닙을 쫓았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친구가 자기 애인과 애인 아버지에게 약속했대. 사흘 동안 잔치를 벌일 수 있을 정도로 고개를 많이 잡아가겠다고? 그래서 저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야. 마침내 남자는 버닙 새끼를 잡아 마을로 향했어요. 새끼를 잃은 어미 버닙의 슬픔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느덧 해가 모습을 감추고 어슨 풀에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버닙 새끼를 잡은 남자와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마을로 향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자리에 멈춰졌어요. 왜 늪에 물이 불어나는 거지 비도 오지 않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놀라는 동안에도 물은 점점 불어나면서 늪도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은 멀뚱멀뚱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갑자기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번입 새끼를 잡은 남자가 가장 빨리 달렸어요. 사람들은 높은 산을 넘어 마을에 다다를 때까지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며 남자들은 소리쳤어요. 물이 몰려온다. 빨리 피해. 평화롭던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우왕좌왕 했어요. 불어난 늪의 물은 곧 마을로 밀려 들어왔어요. 번입 새끼를 그러더니 서서히 서서히 몸도 변하기 작 했습니다. 마침내 남자는 검은 백조가 되어 새끼 번입을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미 번입은 남자로부터 새끼 번입을 낚아채 자신이 살던 늪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마을을 뒤덮었던 물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본디 모습을 찾은 마을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에 내쉬었어요. 하지만 새끼 번입을 잡았던 남자는 다시 사람의 모습을 되찾지 못했어요. 아무리 괴물이라 해도 새끼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미에게서 새끼를 억지로 떼어놓은 벌을 받은 것이지요.